이선희 회사 돈으로 후크 대표 집 인테리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가수 이선희 씨가 권진영 대표의 명의로 된 집에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. 이 집은 201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한 재개발 아파트인데요.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운영하던 원엔터 돈으로 처리했다는 횡령 의혹이 일었습니다. 약 1,20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들었는데 해당 아파트가 이선희 씨의 작업실이나 가수 지망생의 연습실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엔터 법인과도 전혀 상관없는 지출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 한 매체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현재 이승기 씨와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. 이선희 씨가 권진영 씨를 위해서 회사 돈을 건드려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했다는 겁니다. 이 의혹과 관련해서 따로 나온 입장은 없을까요? 현재까지는 아직 이선희 씨나 권진영 씨 측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에 앞서서 이선희 씨가 후크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의 보컬 트레이닝과 교육을 맡아서 10년간 43억 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권진영 대표에게 보냈다면서 두 사람이 일종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이선희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이선희 씨가 최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또 받았잖아요. 지난달 25일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참석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. 경찰은 일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직원 명단에 올리는 등 관련 정황이 포착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선희 씨는 조사에서 본인은 가수일 뿐 경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혐의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선희 씨는 조사에서 본인입니다.